삼촌, 우리 천만 원짜리 샀다 한 판 치실까? 자영방으로 칠래, 부라로 칠래 제가 부라가 되겠습니까? 자영방으로 쳐야죠 바밀라짱 제가 살이네요 우리 땐 그저 들으면 어떡하나 하고 이빨을 랑 담으면서 했는데 저것들은 꼭 들으라고 그러는 것 같아? 천만 원 한 판에 끝내실려고요? 떨리면 돼지든가 안 떨리는데요? 천만 원 장땡이니? 그러네요 디미쿠